아니, 근데 코코넛 안 왔어요? 어우, 눈 왜 이리 잘 눈 반 풀렸네 가져 보세요 와인은 먹어야지 저 대리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저 정신 상태에서 대리를 늘 부르거든 기다리세요, 감사합니다 어, 저기 잠깐만, 준비가 좀 안 됐어요 어머, 어떻게 야, 야, 진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? 어머, 나 꼈나봐 자, 약을 더 드릴 거예요 그래, 그래, 그래 아, 근데 마취가 안 통하네 어머, 어머, 어머 우와, 이게 무슨 일이야 푹 자, 빨리, 그냥 자 아, 자, 자 빨리 자 됐다, 됐다, 됐다 어떡해 생님 어머 지금 똥이 나와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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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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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지금 렌즈가 빠져나오는 걸 똥으로 인식했다는 거는 그만큼 싼단 얘기 이게 정신에서 괜찮은 건가요? 괜찮은 거예요 음식 할 수 있을까요? 정신력이 좀 내려놔, 나래야 정신을 놔 아니, 이게 어떻게 산 거야, 나 어떡해 나도 너무 무섭다, 내 것 같아 어떡해 대박이다, 이거 선생님 지금 똥이 나와요 어떻게 그만 오늘 들어갔던 기계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, 이거 100% 이게 이게 너무 엔딩으로 아, 잠깐만요 이게 기네스북에 나와 근데 이게 아아 근데 이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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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아아 몰라 야, 남자 소리가 나오지 않네 아아 약간 엑소시즌 걸렸을 때 나 이런 거 처음 봐 와 다 끝나고 헛소리를 하거든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나 몰라, 이거 대화한 거 아니에요, 이거 무슨 해 어, 웬일이야? 100% 똥이 났고 기네스북에 오른다 제일 긴 도구로 그래서 기네스북이었나 보다 그래서 기네스북이었나 보다 아,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해 넌 뭐 없을 거 알아? 아, 이게 무슨 일이야 아, 이게 무슨 일이야